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림 으흠흠 바이퍼보스레이드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예 끼고 잡아둔 상관없겠지 아 좋습니다 시그너스를 잡았습니다 시그너스를 잡았군요 그 다음에는 파플라토스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아니야 이제 아니야 바로 이제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흐흠 용사 여지를 따 아, 없습니다 아, 기억났을때 길드스킬 또 한번 써줘야지 바플라토스 막 진짜 한번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한번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 명언이 생각나는군요 까먹었습니다 예예, 생각해서는 명언 생각났었는데 까먹어버렸음 바로 바로 까먹어버렸음 바로 까먹어버렸음 까먹어버렸음 아, 스킬이 없어가지고 될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것만 바꿔 봅시다 단백질이 막대기로 잠시, 다가가가 자, 다시 두부 까먹어버렸음 택시 인간 아아 스킬이 없었지만 세렛에 있는 게 제가 극복한 것 같습니다 작품작업은 끝나는 건가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savings 분명히 안 주는건 패스 설정 해 놓은 거죠 예전에.. 산거라고 하죠 음.. 기대할만한거 있나? 어.. 법치 확 늘어나네 아.. 딱히 뭐 좋은거 나온건 없네요 어.. 망토.. 아아.. 아깝습니다 아.. 망토가.. 다 붙었는데 힘만 안 붙었네 흰망토인데 아.. 아쉽네요 요것으로 바이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